렛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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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해! 렛츠기농! 친구를 위해! 우리가 지킨다! 렛츠기농! 용기가 있으면 모두 구할 수 있어! 아! 콩팩! 기라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온 몸이 멍이야 멍! 이렇게 무리해서 훈련하다가는 실제 상황에서 힘 못 쓰면 어떡해?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렛츠 고마워! 병이라니까 병! 훈련병! 응? 네가 이해해! 가족들 생각나서 더 저러는 거야! 가족? 왜? 어?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디라노야? 엄마! 엄마! 어서 피해! 엄마! 어서 나와! 엄마 말지마! 엄마는 아빠와 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말고 어서 멀리 피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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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래서 더욱더 강하고 싶은 거야 티라노는 제작진 재난 발생! 재난 발생 재난 발생 이시는 W35N63 지진으로 인한 탈타탱 민간 가오기 매몰 레스큐 대원 출동 오케이 출동 준비 티라노 강화 티타인 슈즈 장착 콤프 에머전시 백팩 장착 파키 크래쉬 헬멧 장착 파라 소니스 섹터 장착 브라키 제트 에듈런스 장착 크래쉬 헬멧 장착 트릭 헬멧 D1 엔진 온 레스큐 디노 레디 레스큐 디노 출동 항공정찰 레디 크래쉬 헬멧 장착 레디 목표 지역으로 먼저 이동하겠다 D1 D1 알겠다 레스큐 디노 레스큐 디노 일단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탄 상태 이후에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높습니다 제2의 사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선 파라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가스를 차단해줘 바퀴는 문을 열어 칠구를 확보해주고 그래 바로 저거다 산사태 때문에 혼란하네 불은 이제까지 터지면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불바다 불바다다 불바다 아니 가스관을 잠궈버리는답쇼 대장 아니 저거서 너는 또 레스큐 디노 안 되겠다 어서 싹 쓸어버려 산사태 작동장치 빨리빨리 알겠습니다 대장 질동파 발생 컴프는 나와 같이 혹시 남은 주민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응 도와주세요 여기 우리 애가 안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를 믿으세요 걱정 마라 우리가 쓰러줄 캐릭 많이 다치셨네요 제가 응급치료를 미스터 산사태 발생 토사가 빠른 속도로 쏠려 내려오고 있어 콩프와 티라노 쪽이야 콩프 티라노 어서 자리를 피해 무슨 소리야 티라노는 벌써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일단 환자를 데리고 자리를 피해 티라노 티라노가 위험해 우리 친구 어디 있나요 레스큐 디노 아저씨가 구출하러 왔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갈게 거기 있어 2차 산사태 발색 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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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티라노 위치가 잡히지 않아 티라노 흰장화 늑대단의 산사태 때문에 연락이 두절된 티라노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레스큐 디노는 산사태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레스큐 디노 다음화에서 만나요 콧고 Tomm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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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